안녕 얘들아 혹 나는 잘생긴 인강림이야 안녕 난 여자들을 홀려버린다구 뭘로 홀려버리냐면 내 얼굴로 날카로운 턱선 보이니 찡긋 아 내 뒤에 신비아파티에 사는 주민들이 있구만 오늘 자기소개 좀 해볼까 안녕 누구세요 오버워치 하다 끌려왔어요 혹시 하리네 아빤가 네 제 이름은 고인입니다 백수 고인남이래요 고인남 제 이름 고인남 넌 누구니 귀엽게 생겼는데 나는 누군데 누구였더라 내가 누구이지? 고도리였다 고도리 고도리 안녕 나 점수 5점짜리 고도리다 귀엽다 뽀뽀해도 될까 미안 난 그런거 별로 안좋아해서 이렇게 잘생긴 강림이 뽀뽀해준다네 가만히 있어봐 싫어 쪽 안녕 너는 누구니? 안녕 나는 신비야 그래 네가 주인공이니? 주인공이야 반가워 이따가 각기가 너를 먼저 죽일거야 원래 주인공 버프는 없어 여기서 알겠지? 고마워 알았어 안녕 넌 누구야? 안녕 난 하린 하리야 하리 하리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자기 캐릭터들을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걸? 어쨌든 그래 요하리 내가 좀 알아보니까 말이야 강림이랑 너랑 러브 라인이더라고 아 진짜? 나랑 약간 그렇고 그런 약간 사이인거야? 난 아저씨는 싫은데 무슨소리 하는거야 이렇게 멋진 오빠가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 오빠라고 오빠라고 불러봐 똑똑똑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 아들아 하하하하하 안할거야? 삼촌 삼촌 닫아 어 아 아니요 누구세요? 아 반갑다 나 형집 경찰원 이집이다 아 여러분들 이분은요 어 그 하리 엄맙니다 경찰이시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 목소리 여자에요 그분은 여자에요? 여자 캐릭터입니다 그분 여자.. 이 친구 여자였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아 아 안녕 친구들 난 요 짐이야 하하하하 그래 반갑습니다 아 누구세요 혹시 이런 캐릭터 없었는데 어 마네킹입니다 네? 할아버지 모양 마네킹이죠 아아 할아버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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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세트장이에요 방송 방송하는 곳인데 마음대로 구경하시면 안됩니다 아 아 내가 준비를 덜해왔네 잠깐만 가세요 가세요 여기 방송하는 곳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시고 그러시면 안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신비아파트 특집 아오니저택 해볼건데요 오늘의 귀신은 바로 갓기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방송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요 뿅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이름은 인강림 나는 잘생겼다 음 신비가 나를 여기를 불렀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불렀는지 신비야 preguntas 강림아 음 신비야 여기 정말 엄청 강력한 귀신이 있어 도대체 얼마나 강한데 어 어 어 어 잠시만 신비아파트쪽에서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는걸 어?! COOO voygkkkk... 포토이...commun 포..포옵ً..보통녀석이 아니야 아잇 설마..이거 시 음..하리네 가족이 위험한게 아닐까? 그래 지금 빨리 그 가족들을 구하러 inadequ 흠흠 하리네 가족이 위험하면 안되는데 말이야 하리는 나를 좋아하는 여자 중 어? 58번째 중에 어? 40번 째 여자인데 으음.... 안되겠구만 가서 아니 하리를 지켜줘야겠어 그래 빨리 들어가자 잠깐만 내가 지금 테마사의 기운으로 이 아파트 안에 확실히 그녀석이 있어 그래 나도 느껴지고 있어 그녀석의 기운은 정말 강력해 방금 봤어? 이 아파트는 아파트는 보통이 아니야 저거 귀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고돌이? 고돌이 일로와봐 잠깐 안녕 도리야 어? 이 아파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니? 도리도리 너 오늘 뭐 먹었어? 김밥 먹었는데 그래 자 그러면은 너네 가족들이 지금 위험하다고 도리야 날아가지마 아니 하리야! 하리야! 어 뭐야 다리가 없어져 이 집 정말 미세리야구만 이 집 정말 미세리야구만 어... 하리야 너 다리가 없... 어 뭐야 신비야 신비야 너도 느껴져? 음... 이 집에는 보통이 아니야 정말 무서운 녀석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자네가 내 새 사이감인가? 응? 뭐 그건 아니지만 이 집에서 보통 기운에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그 어머님은 어디 계시죠? 아 자기야! berry put me 아 intended 신비야 느껴져? 신비야 느껴져? 이 얼굴 느껴져? 저게bes국이 Tiny 귀신이야 귀신이야 해치우자 하리의 어머님이 음... 하리이는 저렇게 생겼는데 어머님이 주워온건가? 아니야 강림아 저번 사람이 아니야 해치워 귀신이였단 말이야? 저 얼굴이 어떻게 사람이야 귀신이라니까 아니 어쨌든 경찰관이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림이 왔니? 아아 네 아 지금 하리네 가족분들 지금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집안에서 보통 기운이 아닌게 느껴지고 있어요 빨리 여기 아파트를 도망가야 됩니다. 가시죠 일단 빨리 문 네 지금 문 밖으로 나가서 빨리 도망가야되될 노인은 대가할 수 없다 어어어 아으워 이 집은, 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감이 날 자우로 우리 모두 다 오 엌아.. 우와! 토마가요! 으아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혹 으미라라 아아아아.. 들려? 들리십니까? 입 입 입 입 입 야 어머님 어머니 cały 아니에요 강림아 문 좀 열어보겠네 저게 도대체 뭐죠? 저게 뭐니 강림아 저런 사람 처음 봐요 저게 분명 제가 제가 뭐야 도대체 녀석이 정치가 뭐인거야 진짜 무섭네 진짜 무섭네 식겁하는데 오늘? 아 식겁하는데 오늘? 강림아 이거 안되겠어 내가 총으로 이 녀석 한번 쏴봐야겠어 아 맞다 경찰관이셨지 어머님 이모사 어머님 남자인거 같은데 아닌가 기분탓인가 일단은 여러분들 하리네 집에서 나가야됩니다 신비아파트 나가야되는데 어 뭐야 빨간성분이 비밀통로구나 신비아파트 좀 둘러보죠 어 뭐야 비밀장소 좀 맵을 좀 알아가보죠 좋아좋아 오 힌트가 다 있네 맵이 오늘 굉장히 넓은데 잠시만요 달리기 길을 수정좀 해야겠어 달리기 됐어 가자 아니 하리네 어머님? 아니 강림아 이거 어떻게 나가는거야 아니 아니 신비아파트가 좀 크네 아니 아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강림입니다 강림 그 마네킹 그 마네킹이였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헛것을 본건가 녀석의 특징은 음 아마 한 녀석을 위치 추적을 하면은 그 녀석만 끝까지 가서 죽인다는거 있죠 으어 음 조심해야됩니다 그럼 우리 아 아름다운 아내가 가장 위험하겠구만 아니 신비가 있구만 신비야 으어 찾았다 강림아 도대체 저 녀석을 없앨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저 녀석 저 녀석을 없앨 방법은 존재하진 않지만 일단 여길 탈출해야겠지 여길 탈출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건데 에 탈출해서 밖에 나가면 내 빠다가 있어 아 그 혹시 너가 그 퇴마할 때 쓰는 그 빠다 말이야? 방망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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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걸 놓고 온거야 잘못하고 아 그러면 여길 나가서 그 빠다로 패면은 죽는다는거지? 그렇지 근데 정문은 이미 막혔어 오케이 후문으로 나가자 그래 이맵 어딘가 레버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탈출하면 괜찮을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강림아 내가 그거 벌써 찾아왔지롱 아니 그거 그거 레버잖아 그거 줘봐줘봐줘봐줘봐 벌써 두개나 찾았지롱 게임 끝났지롱 퀭 얼 얼 이걸로 나가면 되는거구만 올라가자 탈출구가 여기쯤일거야 오 아니 아니 탈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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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활짝 열려있는걸 어이 잠시만 뒤쪽으로 돌아보겠어 탈출이야 아냐아냐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나와 나와 탈출이야 탈출하지마 어제 편집될거야 얘들아 여기서 뭐라고 하지말라 어 싫어 탈출이야 탈출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 실수를 하다니 강림아 강림아 응? 저기 뒤에 니친구 삼촌은 뭐하는 애야? 아 삼촌 말이야? 어 상추 상추 상추? 응 그거 상추같이 생긴 있던데 초록색깔 내 뒤에 상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 아 하리야 어? 너나잖아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날 스토킹하는거 한거야? 아 무슨 소리야 난 아저씨 취향 아니라니까 하하하 무슨 소리야 오빠라니까 어? 거참 뭐가 오빠야 오빠는 으흠 여기 우리집인데 길을 모르겠네 응? 아 상.. 아 신비 신비 상추 일단 여러분들 빨리 여기서 나가야될거 같습니다 나가면은 빠따가 있다던거지 그래 그 빠따가 샤꼬 나가봐야겠구만 여기는 목숨은 한기기 때문에 여기전時候 응 어디보자 gt Richmond 흠 헉 으흠 으흠 에 quy 에 워 storage 으蝩 오.... 잠깐만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너무 웃게 댕겼는데, 오늘? 안되겠구만. 빨리도망가야 겠어 레버 4개를 찾고 사람film 사랑 빠따로 때리면 된다는 거지? OK OK 상자를 열어보도록 합시다 와! 잠깐만! 잠시만요! 오! 오! 아 어떻게 아 어떡해 오! 오! 오케이 저기요 조심하세요 쉬프트 두르고 다녀요 저기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각기가 저기있다고요 오우 어떻게 퇴치하겠.. 어떻게 퇴치하겠다는 거야.. 아 안돼.. 신비야! 퇴치는 안돼! 고스트볼로는 안돼! 빠타가 필요하다고! 아 내 신비가 죽었어.. 신비가 고스트볼로.. 고스트볼도 안 먹히는 거 보니까 빠타가 필요하겠구만.. 역시 매가 약이란 말이야.. 아 잠깐만.. 뭐죠? 사다리가 있는데? 아니 주인공인 신비가 죽다니? 이거는 완전 동심파괴죠? 자자자.. 아.. 아.. 강림아.. 아니아니.. 잠잠잠잠잠잠잠잠.. 온다 온다 씨.. 온다 온다고 온다고요.. 온다고 온다고 온다고! 카키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뭐야? 온다고 온다고! 시프트 누르라고! 누르라고 온다고! 누가 오는데? 카키가 온다고! 카키가 왜 와? 온다고 온다고! 뚱뚱뚱뚱뚱뚱 정기 가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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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자, 이거 너 밖에다! 와야야야야! 오와야야야! 놀러가다니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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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냄새가 나는데? 잠시만 골이는 뵙 brakes 하는 듯. 시 floats? 야! 아악', 앉아! 이거! 안돼. 오오오!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어이! sch include 나 대단하라!! 멍청한 녀석들 깎이하네 덤비다 내 말이야 상자에서 어이 사람들을 가둬놨잖아 어? 상자 여깄다 여깄다 훅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 여기 뭐야 뭐하니? 아 이게 뭔소리야? 아니 비밀통로가 있을거 같은데? 아니 아니 이게 아닌가?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아빠 위험해 아니 아니 레버가 없잖아 이거 빨리 빨리 나가야겠어 어? 슈르르 슈르르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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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다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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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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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버좀 찾았나? 자네? 아 아 그렇구만 문이 4개가 필요한 것 같구만 4개씩이나? 4개, 4개, 3개가 남았구만 왔다, 왔다, 왔다 야 온 거 아니야? 위에, 위에 온 거 같은데? 그만 좀 쫓아와 어? 위험한 상자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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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 이후에 들어갔다 흐어어 흐어어 으헝 cia 뭐옹 여 obst af 으아 이이이이 비쥬諾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아니란 말이야아.... 하... outside 간다? 좋았어 슉 대 birth 슉 슉 오허허허허어 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 갓구만 갓구만 제가 아까 위층에서 안 둘러본 곳이 있는데 거기에 레버가 있을 것 같은데 가봐야겠다 가서 그 정의의 빠따를 찾고 어 이런데 어잉 여기도 없고 좀 어렵게 숨겼다 상자가 어딘가 이런데 아니 없고 지금 레버를 몇 개 찾은지 모르겠어 어? 지금 3개가 남긴 했는데 몇 개 찾은지 모르겠네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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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신 분? 상자도 아니고 일로 가보자 여긴가? 아 아까 여기 다 찾아봤는데 어이 문이 있었어 오 뭐야 화장실이잖아 어 피아노 방에 있었구나 이게 오케이 오케이 좋구 아 여기도 아니야 비밀번호 어딘가 있을텐데 아까 여기 찾아봤는데 여기도 아 여긴 아니야 저 위쪽인가 보다 각기가 빨리 오기 전에 오 여기 문 있고 아니네 꼼꼼하게 찾아보면은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여긴가 어 뭐야 어 여기 상자가 있는데 아 여기 있지 않았을까 레버가 없어 레버가 없네 자 보자 아 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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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버 두 개 남았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고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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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리야 난. 고도리야. 레버야 찾았어. 아 나 진짜 아까다. 위에서 나 진짜 죽을 뻔했잖아. 야 왔다. 야 왔다. 왔다. 야 온다. 이리 와 오고 있어. 숨어야돼. 숨어. 들어가. 아무튼 야 들어가자. 이리 와. 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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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송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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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어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한번만 살려주십쇼. 한번만 살려주십쇼. 송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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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eches지otros Р Content 핀 지그 Hä 하-하-하-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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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crews 로드 로드 이거 우리 둘 힘으로는 힘들겠단걸?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좋은 장소로 알고 있어 받아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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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이거 우리 둘 힘으로는 힘들겠어 너 레베.. 레베 우리 두 개 찾은 거야 그러면은? 세 개 찾은 거지.. 이것까지 야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오네 딱 보니까 일로 오네 자 여기 들어가 있어 어 응 내가 지켜줄게에에엉 에이 에토 전생 강림아 강림아 너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우리 누나 예토 신전스 이겼어 아니 하리가 살아났다구 하리 야 온다 온다 일로와 이쪽으로와 도망쳐 아 여기는 모르는거 같더라구 여기 있으면 될거같아 우리 레버를 좀 찾아보자구 좋아좋아 좋은생각이야 하리야 오빠라고 불러오라니깐 오빠 어 그럼 난 난 누나나무 부르신 눈이 남은다 앉으라고 왔다아 왔다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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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레버 두개 찾았으니깐 세개까지 찾으면 되요 괜찮습니다 여기 아니구 여기 아니구 자 여기도 아니구 큰일 났다 여기 있었어 올라간다 들켰다 잘못했습니다 시냅고 Filipino 야야 조용히 좀 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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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야! 널 포기시키기 전에 조용히 하란 말이야!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귀신으로 가라!!! 조용히 좀 해! 알겠어! 응 아우 아니 이거 레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죠? 아니 이거 분명히 이거 어? 이거 뭐야? 이 상자 아까 봤나? 아 봤구나 아까 여기 다 열어봤죠? 그쵸? 여기도 다 열어봤고 여기도 열어봤고 다 열어봤는데 이거 어? 여기던가? 하리야 좀 찾았니? 못 찾겠어 그렇지 어이구 좀 찾았니? 방금 방금 못 찾았다 이거 아 그래 하리야 무슨 소리니? 좀 찾았어? 못 찾았어 그래 뭐 각기한테 죽든가 하리야 하리야 일로와봐 이쪽으로 와봐 하리야 안되겠어 하리야 내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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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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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따라와봐 요기 들어가있어 요기 요기 들어가있어 알겠어 알겠어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고도로 лег개 перем 일으로와봐 고도로는 멀리가 있어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리를 제물로 바쳐서 레버 하나를 받아오겠습니다 그게 정답이네요 도저히 레버를 찾을 수가 없으니 아니 각기! 나는 인강림이다 너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할까 한다 인간을 하나를 제물로 바칠테니 레버 하나를 뱉어라 따라와라 레 해야지 사람аров 저기 방금 şeh 마 ersch 아 저기 , 우리 누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한 이것 denke 오늘 어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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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나쁘다고 하지마 나도 살고 싶었을 뿐이라구 날 나쁘다고 하지마 아 Alma 아아악 아아악 뭐야 뭐야 죽이면 어떡해 어허허 죽이면 어떡하냐구 빨리 도망가야겠군요 저 각계의 정체는 하라범 아 레버 두개 아야 하나 하나 우리 다 찾은거야 지금? 그렇지 않을까? 가보자 한번 가보자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여기서 여기 있다가 각계 지나가면은 우리 나가보자 올라와 올라 어 일로 가 어 온다 온다 쉿 쉿 쉿 쉿 됐구만 가자 가자 빨리 가자 탈출하자 하리야 정말 미안해 너를 배신한거 말이야 하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리야 나의 용서를 오 레버 두개 있네 고고고고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고 빨리와 고돌이 빨리와 고돌이 5점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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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았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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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빨리와!! 보트 챙겨야 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악! 으! 으어어어 잠깐x3 빨리 와 여기 빨리 야구방망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 여깄다 여깄다 좋았어 Parte 으어어어 이쪽에 야구방망이가 있다 몇uo 어? 뻥? 귀엽네? 하지만 이건 뭘라 깨지? 아니? 고도리? 설마? 설마? 이건 뭘라 깨지? 너가 각귀? 이건 뭘라 깨지?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피를 눌러서 끼는거지만 니가 각귀는 인상 어쩔 수 없구만 아니? 엉덩이 귀신 녀석 아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각귀를 퇴마했고요 전설의 방망이 덕분에 퇴마할 수 있었던 것 같군요 하리가 정말 미안하다 하리를 배신해서 탈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아니 하리야 정말 미안해 너를 배신할 생각은 없었어 미안하면 다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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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야 너도 하늘나라로 보내줄게 널 저주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끝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땡큐 이걸 바꿔도